여러분들이 쪽지랑 엄청나게 날리신 오늘 가는 곳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다들 저거 문 열려있다 누구 계세요? 이거 누구 왔다간거 같아요 누구세요? 누구 계시죠? 잠깐만 누구세요? 방금 본 사람? 잠깐만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까 어디야? 이상하다 이거 한명 아니죠? 한명 아니죠? 한명 아직 안이지 않은데.. 한명 아니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누구세요? 잠깐만 누구세요? 저거 두 명이시죠? 여러분 잠깐만.. 지하.. 지하에 누구 있어요? 거기? 여기.. 방사선.. 저기요! 당신이 올라오세요! 여러분 잠깐 빠질게요 전에 여기서 떨어진 적이 있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 뭐라고.. 계단..? 머리카락이 있다.. 어디.. 여기 누구 있죠? 저기요! 졌댓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저거 뭐야? 누구.. 누구.. 누구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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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누구있죠? 죄송합니다 저 그냥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지하에 소리.. 바로 소리.. 잠깐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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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여자랑 여자랑 둘이 있어 pumpkin 여기 계세요 내려왔습니다 하실 말씀 하세요 지금 미역 냄새가 나왔나? 잠시만요 누구세요? 누구 계시죠? 이게 뭐야? 지하에서 자꾸 콩 소리가 나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다 나와 그냥 잠시만요 그때 누구에요? 그때 있었던 할아버지가.. 저게 지나갔다 저게 창문에 창문 잠깐만 창문 어? 방금 소리 들으신 분? 지금 슬슬 장난친다 화장실 잠시만요 누구 있어요? 여긴가? 와.. 잠깐.. 뭐 있다! 그냥 아무도 없는데.. 아뇨.. 아무도 없어 나오세요 여기 어디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뒤에다가 어디.. 저거 뭐 소리나.. 저거 화장실 뭐 소리나 누구세요? 거울 보라고? 거울 왜? 아무도 없잖아 이상하다 이거 뭐지? 여러분들 화장실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왼쪽 뭐 지나갔어 지금 뭐지? 뭐야? 여자장실.. 거기가 진짜.. 여자장실.. 저거 위에? 왜? 나 진짜 못들어가겠네 진짜 장난 이제 그만 치세요 예 재미없습니다 저 왼쪽 방 잠깐 뭐라 하셨어요? 나와 그냥 머리끈에! 나 진짜 머리끈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잠깐만요! 어디야?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은데? 헉! 가만히 있어 잠깐 사라졌다 시청자 분명히 여기쯤에 있었죠? 저거 원장실.. 저거 원장실인데.. 거기 계세요? 저거 원장실이네? 와.. 미치겠다.. 진짜..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수사기 냄새 나.. 지금 여기.. 지금 저쪽에 있네.. 지금 여기 어디에 계시죠? 저 안 나간다 했어요 잠깐만 여기 있냐..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이쪽 주변에 기운이 있죠? 잠깐만..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와.. 할아버지.. 와.. 창문에 방금.. 와.. 방금 본 사람.. 하얀색.. 잠깐만.. 할아버지.. 와.. радиTop4 정답.. 일본.. 그런데 옥 네.. 이걸 알아ni? 여기 있다 atrás.. 여기는.. 집안룐.. 잠시.. dessert.. ees.. 제가 봤을 Riot..